아 안 잡으면 제가 잡습니다 어 한번 뛴다 한번 뛴다 아 진짜 내 건데 까비 나 한 대밖에 안 맞췄는데 죽어버렸네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네 핑크 한번 찍어서 제가 따라할게요 네 혹시 화장실에서 게임하세요? 아 울립니까? 마이크 좀? 화장실이에요 진짜로? 아니 아니요 집이 좀 좁아서 그런가봐요 루이스 빼고 다 괜찮거든요 루이스는 안돼요 왜요? 루이스는 저 한 배근 1년 좀 넘게 했는데 단 한 번도 손잡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일 승률이 좋은데 찍어주세요 아 다 좋아요 다 다 있겠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이런 놈 상관없어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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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상관없어요 루이스? 아 레전드 아 약간 저 빨리 나가길 바라시는 거죠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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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오늘 처음으로 살아나오는 거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죠 자신 없으세요? 무슨 자신 있는데 아 약간요 필리그 한 번 하실래요? 어 그럴까요? 어허허허 대박 소원빵? 렛츠기릿 불만으로 보내줘야겠다 술만 하거든요 진짜 집중할게요 지금 이 호판은 얼마나 먹었는데요? 원래 주량 한 병인데 풍년 반 반가볼게 많이 드셨네 님 저 손잡고 같이 나갈 수 있겠는데요? 아 진짜네요 와 역시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하는거 사이즈 둘 오케이 아 잠깐만요 심호흡 좀 술 술 많이 드셨나보네 아니 좀 좀 많이 약간 말고 집이에요? 네 저 술 먹으면 집에서 집 뭐지 빨리 들어온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 좋은 습관이다 여자친구가 좋아하겠다 집에 잘 들어가서 네 그쵸 좋아하죠 저 혈차신 옛날에 길바에 누웠었거든요 저 혈차신 옛날에 길바에 누웠었거든요 길바닥에 누웠다고? 집을 넣으면 네 와 개였네요 개 그래서 네? 네? 아니요 뭐라고요? 아니요 여보세요 이거 보정기 드릴까요? 네 아마도 어 있다 지금 여기 한 명 있다 1번 핀 끝났다 킬 내기 하는거죠 네 네 재밌게 아싸 1킬 아 에바야 아 먼저 먼저 어킬 에바야 아 아싸 2킬 그냥 붙을게요 있다 집안에 여기 집안에 1번 집안에 봤어요? 네 봤어요 아 아 네 빠르네요 네 뭐 시체 먹을 거 좀 있나요? 아니요 안 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아 그 어지러워서 못 잡은 거죠? 아니 잡을랬는데 눈이 없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3배라도 드릴까요? 어머니 뭐해요 아직 안 좋잖아요 왜 벌써 포기해요 좋아할게요 아 머리 너무 아파요 님 약 좀 드릴까요? 저 약 많은데 6 6 6 6 뚫뚫뚫 아 진짜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진통제 하나 드세요 아 님 술 냄새나요 가까이 후 후 불지마 아 거기까지 나요? 아 죄송해요 처음 와 처음 와 소주 드셨네 저도 욕해서 지금 욕해서 지금 냄새 뿜은 건데 아 님 혹시 쏘맥 먹었어? 쏘맥? 첫 쌈마 쏘맥 아 어쩐지 딱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? 그 냄새는 꼬지 냄새 나는데 꼬지 냄새 나는데 꼬지 욕한데 오래된 꼬지 냄새 나는데 꼬치? 네? 뭔 냄새난다고요? 이자카요 왔는데 꼬치이잖아 꼬치 네네네 꼬치 써본 냄새 나는데 아 꼬치 말걸지마유님 네 꼬치 써본 냄새 나는데요 네 꼬치 써본 냄새 나는데요 아 냄새 아 자꾸 하하하지 마요 냄새나요 혹시 뭐 드릴까요? 뭐 대탄이랑 뭐 필요해요? DMR만 DMR? DMR 있는데 여기 여기 아 뭐야 아 치한 게 아니라 지금 본 거예요 아 이거 좀 아 치한 거 같은데 어 근데 님 혹시 몇 살이에요? 10살일 거 같아요 솔직하게 아 제발 양식으로 대답해요 양식으로 제발 제발 네 21살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한 거예요? 몇 살인데요? 23살이요 23살이요 23살 어리더라 저도 셋이에요 저도 셋 앞에 오토바이 있었는데 보인다 내렸다 뛴다 온다 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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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그 혼자 혼자 있었는데 그냥 죽이고 아이템 먹을까요?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이거 오토바이 혼자 있는데 기절이겠는데 오토바이 혼자 타고 있었어요 어 여깄다 이거 잡고 먹어요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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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5 여기 여기 나무 나무 여기 나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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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제 개핌 아 알아요 아이씨 잡을 거예요 내가 알았어 님 빨리 안 잡으면 다른 애들 오거든요 알아요 아 안 잡으면 제가 잡습니다 fol 아으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고 5킬이요? 네 5킬이요 뭐야 이거 내가 때려잡아도 못 이기는거잖아 지금 저기 더있다 저기 두병있다 지금 님 역전할 수 있는 저로에게 찬스가 왔어요 알아요 알아요 아 한번 뛴다 한번 뛴다 아 진짜 내껀데 까비 아 그거 님이 다 때렸는데 이거 어떡해 내가 잡아서 어떡해 나 한대밖에 안 맞췄는데 죽어버렸네 어 킬 탔다 뒤에 왔다 어 어떡해 뒤에 왔다 님 저기 275방향 쟤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아 잡았다 이거 각 안나오고 살릴 수 있거든요 어 제가 거기까지 갈게요 저 좀만 쬐주실래요 살렸으니까 킬 초기화에요 오케이 초기화 인정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면 더 잘하신 오일 잘해요 살리는 것 밖에 아닌데 지금 양올료일자로 아 잘했죠 저는 방금 죽은 목숨이었어요 죽여버려 어 저기 있다 돌에 돌에 있다 위에 돌에 있다 살짝 밑으로 가시죠 이거 죽여버리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못잡고 못잡고 거리 안나와 기절인데요 하나 더 오히려 잘하나 핵 아니에요 핵같은데 진짜 아까 쏘는게 뭐 얘도 기절인데 님은 님은 나무 나이스 언니 혼자 가고 있는 거임 지금 의리 없게 자 어 진짜 사주경기 앞에가서 사주경기 마상마상 와 이거 우리 우리 일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? 오른쪽을 가시나? 오른쪽도 갈 데 없을걸 얘네마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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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집에 있다 집게 잘 집게 잘 뭐야 나이스 뭐야 잘하노 그럼 나이스 이런거 나이스 리얼나이스 바퀴벌리 바퀴벌리한테 깐 거 같아 무서워서 깔았나 했다 바퀴벌리 아는 아 이게 뭐야 나 총알도 없는데 진짜 에버 참치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님 알고보면 숨은 고수? 양 올리지마요 진짜 멋있는데 총알먹어야지 나이스 님 근데 죄송한데 아 라스트에요? 자기 상태 나이스 나이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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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지세야 연막쪽으로 이제 연막 안했어 왼쪽 연막 이제 연막 돌았다 돌았다 밑에 바위로 내 바위 밑에 바위로 탈북 간다 탈북 간다 오 살려진다 님이 죽여줘요 오 이걸 살았어 대만해요 저는 어 나 수류탄 있다 나이스 나이스 님 저 10킬함 10킬 저 소원 있어요 그럼 뭐에요? 저 구독해주세요 구독 말해줘요 기제이구나 죽는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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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유튜버 권뽀 검색해서 구독해주세요 권뽀에요? 권뽀에요? 나이스 나이스 아 이런거구나 아 잘하시네요 아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진짜 재밌었어요 잘하시네요 근데 이거 유튜브 올려도 돼요? 나 할게요 네 뭐 아니요 올리면 안돼요 왜요? 나 쉽긴 했는데 이거 올리지 마요 진짜 마 마음대로 하시네요 아싸 아싸 치사격기 나이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